우리가 또 언급했던 그런 쪽으로 나오는군요 재룡전기 보겠습니다 전력설비, 전선 관련돼서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재룡전기 언급도 진짜 많이 됐었죠 매수 가격이 7만6천 원이고요 10%의 비중입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?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요 재룡전기가 지금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최고가가 5월에 나왔던 8만7백 원이고 지금도 여전히 7만 원대 높은 주가 흐름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들어가신 건데 들어가시고 나서는 사실 그전에 나왔던 상승탄력이 보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재룡전기 이쯤에서 버텨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보통 이렇게 급등했던 것들이 하락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?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재룡전기입니다 7만6천 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이거 잘 들어간 거 맞을까요? 너무 뒷벅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먼저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차트로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로 가게 되면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2만 원 정도 내외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내외에서 갔으니까 6만 원 가면 3배 정도 됐잖아요 8만 원까지 왔으면 10만 원이라는 단가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올라갈 때 가장 애매한 가격대가 있어요 내가 단순히 보고 그 가격만 보고도 내가 이게 살 때인지 안 살 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만 5천 원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전부터 여기 왔지만 실적은 일본 게 좋았으니까 그러면 2만 5천 원 정도에 이렇게 내외에서 시작했으니까 박스건 상단 시작한 가격이 2만 2, 3천 원이에요 그러면 5만 원이 일단은 저항성이 되는 거죠 5만 원이 돼가서 몇 주 안 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100% 내외에 2만 5천 원 샀다면 100%, 200%이 7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7만 6천 원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으면 그냥 2만 원 때부터 시작하면 한 100% 정도 가면 잘 안 가거든요 그럼 100% 갈 때 사지 말고 한 60% 가서 사든지 아니면 20% 가서 사든지 아니면 100% 가서 120% 이상 130% 가서 사면 이 주식은 한 6만 원 정도 때 사면 그나마 지금도 이렇게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단순히 보면 한번 해외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엔비디아 잘 알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는 과거에 여기서 108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당장 그러면 300달러 내외까지는 일단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달러 그 다음에 1000달러예요 그럼 나는 500달러와 1000달러랑 300달러에서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8달러를 가면 일단 150달러 가면 300달러 가고 500달러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배수에 의해 법칙 반도체도 배수지만 이게 배수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7만 6천 원 3배 왔을 때 남들은 3배 먹고 밑에 사실 3배 먹고 있는데 나는 샀으니까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것도 비중 조금 샀다고 물 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8만 원 갔을 때 이게 1조 3천억 정도 갔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으로도 내가 저항성을 알 수가 있어요 1조 때 시가총액을 돌파하면 1조 3천억 내외에서는 잘 못 갑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2, 3천억 때 있으면 5천억을 돌파하기 쉽지 않고요 그러면 1조 3천억이니까 과연 이 주식의 가치평가를 해보면 1분기 때는 재무제표로 보니까 1분대 258억이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익은 많이 나왔죠 외출도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 올해 한 천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 치면 1조 3천억 값은 영업이 한 1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나 변압기나 이런 것은 사실은 평상시에는 영업이 10배도 못 가는 성장 못해 오줌은 변압기 잘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아마 시설 정성을 잘 해서 대다수 세계적으로 변압기도 공급 가행이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그럼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압기 관련된 주식을 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면 그냥 고점이잖아요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럼 이미 여기는 갈 거 못 갔어 오늘 이제는 추세 하락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주식의 시장의 특징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 해외 주식도 없는 분도 엔비디아 알아요 작년에도 안 사는 지금 엔비디아 세계가 다 글로 가죠 서학기부터 태설파로 엔비디아 갑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25만 원 가까이 목표가 23만 원인데 25만 원 그냥 급락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쌀 때 사놓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가치 평가를 해보든지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지금 안 좋죠 지금 단기로는 들어갈 때가 아닌 거죠 맨날에 사는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변화기 관련된 주식도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고 손해놨으면 빨리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이거 올라가고 내 본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서투캐스틱은 데드크로스가 발생돼 있다 그리고 이미 추세도 다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는데 이 주식을 아무리 사봤자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많이 빠진 2차전지는 양극제도 지금 반등하고 있겠지만 가격 메리트가 더 워낙 죽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무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저는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초기에 남들 시작할 때 남들이 막 일로 몰려갈 때 그때 사도 전혀 문제 없어요 언봉이 나오기 전에 언봉이 2개가 나오면 일단 손가락 제가 세 가지면 주식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언봉이 1개 나왔잖아요 주봉 보고 2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 못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급등하고 나면 3배나 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재룡 전기였습니다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들어가느냐 좀 늦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주가가 상당히 높은 구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 매도를 하고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미 다 가고 나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막 돌아갔을 때 그때 포착해서 새로운 종목군으로 가서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재룡 전기였습니다